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만드는 볼로네즈 파스텔을 만들건데요. 재료 설명해드릴게요. 치킨스톡 1리터 소고기 다짐육 700g이랑 돼지고기 다짐육 300g 섞어놨구요. 그리고 샐러리 1대, 그리고 양팔 2개, 당근 1개, 그리고 월게스윙 2개, 그리고 스파게티 면, 그리고 토마토 소스, 소금, 후추, 그리고 올리브오일, 레드와인, 파스텔위, 파마산 치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일 먼저 약재 손질을 할건데요. 양팔 먼저 다질게요. 다음은 당근을 다질게요. 다음은 샐러리를 손질할건데요. 필러를 제거하고 할게요. 시청자분.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은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고기를 볶아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인터뷰 할건데요. 이거 쓰면 초코 감지 반을 할게요. 2개를 다 볶았으면 꼭 음식을 넣어볼게요 공기를 볶은 프라이팬에 야채를 넣어서 볶을게요 소금이랑 후추 다 넣을게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채가 다 익었으면 레드와인 3스푼 넣을게요 수저가 되게 럭셔리해 보이네요 그리고 파슬리 1스푼 파기가 너무너무 좋다 다음엔 고기를 다시 넣어둘게요 다음엔 치킨스푼 1리터를 넣을게요 물기술도 같이 넣을게요 다음에 토마토소스 2잔 넣을게요 1시간 반 동안 약골로 끓이면 이렇게 뽀삭뽀삭해요 라구 파스타예요 라구 파스타예요 라구 소스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은 면을 딸기 건데요 면 딸기 전에 소금 2스푼 넣고 삶을게요 면을 딸기 전에 소금 2스푼 넣을게요 끓였으면 먹으세요 면을 별리브 오일로 더물어 줄게요 면을 별리브 오일로 더물어 줄게요 면을 별리브 오일로 더물어 줄게요 면을 놔두고 소스를 이렇게 별러주세요 그 다음에 파란한 치즈를 소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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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주면 쭉쭉 파슬리걸리도 소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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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주면 이제 다 끝났어 끝 엄마 엄마 고맙습니다 혜리야 소스를 믹스 해야지 면에다가 이러면 이렇게 써주세요 어때 소스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유인은 한입도 못 먹었는지 진짜 맛있어 짜잔 음 여기 맛있어 베니야 맛있어? 베니야 맛있어? 베니는 말이 없네 맛있어 오늘은 여기까지 바로 앞에서 불 난 것 같이 근데 여기가 왜 그럴까? 뉴질랜드에서 가서 호파도 하고 불도 아직 계속 나가고 지금 불 난 면적이 시드니시티랑 똑같다 그만큼 이제 다 타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비가 내일은 오늘 밤에 비가 엄청 왔으면 좋겠다 비 안 좋아하는데 진짜 이제 요즘은 비가 그리워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 윌리 뭐해? 아니야 무서워 내려갈거야 왜? 왜 윌리? 윌리? 너무 맛있다 저도 머리가 다 먹었을 때 안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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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기 안팽이 많은 분이 오늘의 주행은 누군가에 크리스마스 트리 찾아보고 años 아빠 이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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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워 내가 더 어렸을 때 디디나 어렸을 때 이걸 생각해보는다 파티 Minecraft 이는 왜 이 வ하는게 They're upgrading the pillow fort. 윌리! 조금만 조용해져요. 이러고 자랑해. 뭐 한 번 그래요.